이명석 회장님의 앵권성으로 사랑의 탐함을 취급하지 못합니다. 그 누구를 찾아갔는 날 불빛은 눈을 뜯었는데 오늘밤은 아무에게나 매달리고 싶어 왔는가 사랑의 가방 짊어지고 이곳은 헤매돈다만 사랑의 문을 닫고 산단다 사랑의 풍물을 닫고 산단다 그 사람 찾을 때까지 이제 몸 기댈 그 사람 그 무엇을 찾고 있느냐 술잔은 눈을 흔드는데 좋고 넘치기 던긴다 해도 받을 수가 없단 말인가 사랑의 가방 짊어지고 이곳은 헤매돈다만 사랑의 문을 닫고 산단다 사랑의 문을 닫고 산단다 그 사람 찾을 때까지 이제 몸 기댈 그 사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